디아블로2 레제렉션 히드라 오브소서 안녕하세요 물금입니다 이번 영상은 디아블로2 레제렉션 히드라 오브소서로 시작하기입니다 2.4 패치에서 가장 많이 기대하시는 빌드 중 하나가 바로 히드라 오브소서죠 2.4 패치에서 히드라가 버프가 되어 쿨타임이 사라지고 히드라를 최대 6무리까지 소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히드라를 쫙 소환하고 다른 스킬을 사용하며 사냥하는게 가능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게 히드라 오브소서가 파볼 오브나 체라 오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빌드보다 좋은 가요일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보스는 기존의 빌드보다 잘 잡는데 히드라는 주변의 몹을 우선적으로 공격하고 하나하나 공격하기 때문에 사냥할 때 데미지가 많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어 확실히 사냥면에서는 기존의 빌드보다 딜이 부족한 느낌이 강합니다 소서리스를 플레이하신 분들 중에 나도 남들처럼 순간이동하면서 앵벌하고 싶은데 꾹하고 스치면 죽고 순간이동과 스킬 섞었어야 하는데 컨트롤도 손도 안 따라서 답답해서 소서리스 접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2.4 패치부터 플레이가 가능해진 히드라 오브소서를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히드라 오브소서의 장점은 플레이가 정말 편하고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세랩신이 트랩을 설치해놓는 것처럼 히드라를 소환해놓고 도망다니거나 다른 스킬을 섞었으면 알아서 사냥이 되기 때문에 정말 플레이가 편해요 따라서 내가 소서리스를 하고 싶지만 컨트롤 때문에 못하셨던 분들은 히드라 오브소서를 플레이하시고 기존의 소서리스를 잘 플레이하셨던 분들은 사냥 효율로 따진다면 굳이 히드라 오브소서보다는 기존의 소서리스로 시작하기 영상에 나와있는 파볼 오브 또는 체라 오브 등 기존 빌드대로 육성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혹시 이 영상으로 디아트를 처음 접하신 분 중에 소서리스라는 캐릭에 대한 설명과 장단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존의 소서리스로 시작하기 영상 앞부분을 참고해주시고요 해당 영상에서 지옥 난이도 졸업까지 다 보여는 들이나 맨땅에서는 지옥 난이도 엑스3까지만 깬 다음 앵벌을 반복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 앵벌 지역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스킬을 레벨마다 찍는 순서는 어디까지나 가이드일 뿐 순서가 틀려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육성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잠깐! 본 영상은 소서리스 육성에 초점을 두어 퀘스트 및 플레이에 대한 내용은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위 추천 영상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퀘스트 및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 카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게임을 시작해서 일반 난이도에서 스탯은 5렙까지 활력을 쭉 찍다가 이후 힘은 40까지이나 1 아이템이 있다면 더 찍어도 되고 마력은 50까지 나머지는 활력을 쭉 찍어줍니다 스킬은 2렙에 화염탄 3렙에 온기 아카라에게 받은 보상은 얼어붙은 갑옷을 찍고 여유가 있다면 포탈책과 식별책을 구매하고 지구력 물약을 넉넉히 챙겨서 부족할 때마다 마셔줍니다 만화 포션도 넉넉하게 챙겨 다녀주세요 4렙 5렙에는 스킬 포인트를 아껴주고 6렙에 전자기장 염력 서리빨을 모두 찍어줍니다 서리빨로 이렇게 한 번씩 얼리면 안정적으로 순양이 되기 때문에 얼리고 화염탄 날리고를 반복해주세요 7렙부터 화염탄을 다시 쭉 찍어주고 이속헨 모자에 사파이어를 박으면 만화관리가 그나마 편해지니 사파이어를 주었으면 꼭 해주시고요 케인알벨을 구하면 아카라가 보상으로 반지를 주는데 만약 시전속도 10%가 붙은 반지를 준다면 무조건 착용해주세요 시전속도나 마법계의 공격속도로 이 옵션을 챙길수록 마법쓰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8렙부터 기드에게 도박을 통해 세줄벨트를 구할 수 있으니 도박을 통해 세줄벨트도 구해주고요 이제 검은습지의 탑을 반복해둘면서 룬워드라는 것을 처음 제작할건데 룬워드를 잘 모르신다면 위 카드 영상을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안보고 만들었다가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단위도에서 100작은 랄룬까지 드랍하는데 룬워드 자맹재료인 탈애드룬과 입세재료인 티르 랄룬을 구해줍니다 자맹에는 시전속도, 달력, 페잇 등 좋은 옵션이 많이 붙어있어 마땅한 갑옷이 나오지 않는다면 졸업할 때까지 쓸 수 있는 갑옷이기에 필수로 만들고 입세는 화염기술 플러스 3위부터 만들면 진행이 더욱 편해지지만 없어도 진행 못할 정도는 아니라서 필수는 아니지만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2랩이 되면 드디어 화염구를 찍고 화염구를 주력으로 써줍니다 13랩부터 쭉 화염구를 찍고 안다리엘까지 진행해서 안다리엘은 화염 디미지를 추가로 받기에 화염구를 날리다보면 쓰러지고 액트 2로 넘어갑니다 액트 2로 넘어가면 모오라 기도를 사용하는 용병으로 바꿔줍니다 기도는 내 체력을 회복시켜주고 액트의 용병이 액트 1 용병보다 강하기에 꼭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피격시 서리빨 시전에 붙은 아이템을 용병에게 주면 안정성이 올라가니 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다몬트를 잡고 나온 스킬북은 화염구를 못찍으니 화염탄을 찍고 호라드림의 함을 구하고 17랩에는 룬워드 자맹을 만들어줄건데 이렇게 마을 밖으로 갔다오면 판매하는 아이템이 바뀌는 일명 상점 노가다를 반복해서 2솥 갑옷을 구하고 자맹을 만들어 착용해주세요 18랩에는 소설이 쓰여있고 순간이동을 배우니 이동기로 잘 활용해주시고 왕들의 지팡이를 구하고 속사의 목걸이를 구해 합초 호라드림의 지팡이를 만들고 19랩부터 다시 화염구를 쭉 찍고 룬워드 입세를 만들어줄겁니다 드로그난에게 상점 노가다를 통해 화염구가 최소 1개는 붙은 이속의 지팡이를 구해주시고 입세를 만들어 착용해주세요 이제 일반 난이도는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화염구를 쏘면 그냥 몹들이 다 터져나가고 쭉 진행해서 듈리엘을 만나는데 여기서 전자기장이라는 스킬을 쓸건데 전자기장은 몹의 현재 체력의 퍼센트만큼 데미지를 주는 개사기 스킬로 보스를 잡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듈리엘에게 딱 붙어 전자기장으로 피를 빼고 화염구로 마무리하면 쉽게 클리어가 됩니다 액스 3은 스탯은 힘은 아이템 낄만큼 가력은 50 나머지는 활력을 찍고 스킬은 화염구를 찍는 것 외에 특별한게 없어 넘어가는데 자세한 퀘스트 내용은 퀘스트 및 플레이 가이드 영상을 참고하시고 여기서 메피스토를 편하게 잡는 팁이 있는데 메피스토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텔포로 이쪽으로 넘어가주시고 어느정도 거리를 벌리면 메피스토가 왔다갔다 합니다 여기서 화염구를 난사하면 안맞고 편하게 잡을 수 있으니 이 방법으로 편하게 잡아주세요 액스 4도 이주얼을 잡고 보상으로 받은 스킬은 화염구, 환염탄 하나씩 찍고 헬퍼즈도 깬 후에 디아블로도 서리빨로 얼리고 전자기장으로 피를 깎는데 디아블로의 공격이 많이 아프니 타이밍을 보면서 쓰고 화염구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25렙부터 액트 4 경험치가 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25렙이 될 때까지 액트 4에서 레벨업을 해주세요 25렙이 되었다면 액트 5를 시작해서 라추쿠 소키키도 깨고 삼바바를 구하는 칼키크 캐스트도 깨서 랄 오르투 탈론을 보상으로 받아줍니다 이후에 엔냐도 구하고 삼바바도 잡아주시고 쭉 가서 바흘졸들을 처리한 후에 바흘도 붙어서 전자기장으로 피를 깎고 화염구로 마무리하면 쓰러지며 일반 단위도를 졸업하게 됩니다 바흘을 잡고 악몽 단위도를 시작해서 30렙에 화염 숙련 1개를 찍고 31렙부터는 화염구를 쭉 화염구를 다 찍었다면 화염 숙련을 쭉 찍어주세요 이제 일반 단위도에서 했던 것처럼 검은 습지의 탑에서 또 룸파밍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만들 룬워드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영혼으로 이 모든 기술, 시전속도, 활력, 만화까지 가성비 최고의 룬워드입니다 이 룬워드는 졸업할 때까지 쓰기에 필수로 제작해야 하며 방패는 악몽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 칼에 만들 겁니다 두 번째 전승으로 1 모든 스킬, 번개 조항과 마력까지 고루 갖춘 뚜껑입니다 맨땅에서 유일하게 애쓸만한 모자 룬워드죠 세 번째 통찰입니다 명상호라 덕분에 만화 걱정이 사라지고 데미지도 높아서 용병이 내 성모브를 잘 잡아줍니다 이제는 활에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활에 제작하면 액트1 포람에 제작하면 액트 이용병에게 주면 됩니다 세 번째 고대인의 서약입니다 칼테크에게 받은 룬으로 바로 제작이 가능하며 3소켓 방패가 없다면 일반 난이도 파라에게 상점 노가다로 구할 수 있습니다 조항을 많이 챙겨 안정성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마지막 가군입니다 25매찬, 결빙한뎀, 25모든조항 등 다양한 옵션이 붙어 있어 개인적으로 고대인의 서약보다 더 선호합니다 2소켓 방패가 없다면 일반 난이도 드로그난에게 상점 노가다로 2소 본실드를 구해서 제작하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 룸룬을 먹었다면 광채와 연기라는 룬워드를 제작할 수 있는데 광채는 1 모든 스킬을 올려주지만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 연기는 본인이 끼거나 용병에게 주면 모든 조항을 50이나 올려주기 때문에 안정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좋은 룬워드로 200방어 이상 되는 갑옷에 연기를 제작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악몽 난이도 백작이 룸룬을 주기는 하지만 드랍률이 매우 희박하기에 굳이 룸룬을 노리고 앵벌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앵벌하면서 영혼재료인 4소켓 칼을 주워주면 좋겠지만 굽지 못했을 경우 일반 난이도 카오방이 가서 재료를 구해줍니다 일반 난이도 카오방에서 드랍되는 위 3종류의 칼은 흰색인 상태로 라즈코에게 주면 4소켓을 뚫어주기 때문에 재료를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카오방을 가는 방법은 일반 난이도를 다클려한 상태에서 가위벌판 트리스트럼에서 워트의 의족을 구한 후 마을에서 포탈책과 합쳐주면 됩니다 여기서 영혼만 만들어도 악몽 난이도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나머지는 지옥 난이도를 시작하기 전까지 천천히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번에 악몽 난이도를 키드라르 위주로 진행했었는데요 액트 4, 5의 화염내성목들 때문에 불편한 점이 꽤 있었습니다 따라서 악몽 난이도는 기존처럼 얼음 보조를 주력으로 플레이하는 육성방법으로 소개할게요 영혼을 만들었다면 아카라한테 스탯 미스킬 초기화를 해서 스탯은 힘은 아이템 낄 만큼 나머지는 모두 활력을 찍고 스킬은 전기 주문에서 전자기장 염력 순간이동 1개씩 냉기 주문에서 얼음 보조를 최대로 찍고 얼음 숙련 5개를 찍고 화염 주문에서 히드라를 최대로 찍고 나머지는 모두 화염 숙련을 또 남으면 화염구를 찍으면 됩니다 이제 악몽 난이도 액트 1을 쭉 진행해서 안다리에를 잡고 액트 2로 가면 용병을 신성한 빈결을 쓰는 용병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신성한 빈결은 이후 냉기내성을 가진 몹들도 얼려 안정성을 더욱 올려주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만약 활의 통찰을 만들었다면 액트 1에서 빈결 화살을 쓰는 용병을 고용하시면 됩니다 이후로 악몽 난이도는 전혀 어려울 게 없을 겁니다 스탯은 힘은 낄 아이템이 있을 때마다 찍어주시고 나머지는 모두 활력을 찍으시면 되며 스킬은 얼음 보조를 마스터했다면 히드라를 마스터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바을까지 전혀 어렵지 않게 깨실 겁니다 지옥 난이도를 시작하기 전 60렙까지는 악몽 난이도 액트 4의 불길의 강에서 디아블로 액트 5의 세계적 성체 2층에서 바을까지 사냥하고 60렙 이후로는 X5 세계적 성체 2층에서 바을까지만 사냥하면서 렙에 65를 찍어주며 아까 말했던 룬워드들도 만들어줍니다 룬워드들을 만들고 65렙도 찍었다면 이제 지옥 난이도를 시작해줍니다 만약 65렙에 지옥 난이도를 해도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 악몽 난이도에서 사냥을 하면서 레벨을 더 올려주세요 지옥 난이도부터는 원천의 승목들이 있기에 이제 히드라를 본격적으로 섞어 써줍니다 히드라를 3마리 소환하고 얼음 보조 쓰고를 반복하면 스킬 타이밍이 딱 맞으니 이렇게 스킬을 쓰시길 추천하고요 난 컨트롤이 안된다 싶으면 히드라 6마리 소환하고 도망다니면서 간간이 얼음 보조를 섞어 써주세요 그리고 컨트롤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면 히드라는 자기 주의의 몫부터 공격하기 때문에 화염내성이 아님 몫 근처에 히드라를 소환하고 화염내성을 얼음 보조로 잡아주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더욱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소설이 쓰는 워낙 물몸 캐릭이기 때문에 스치기만 해도 죽을 수 있어서 순간이동으로 잘 피해주셔야 합니다 게다가 용병도 정말 잘 죽을거라서 용병의 피가 반정도 빠졌다 싶으면 순간이동을 써서 용병을 몫들에게서 떼어주세요 이 용병 컨트롤도 플레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옥 난이도부터 진행은 본인의 재량입니다 말씀드리는 지역에서 앵벌을 하면서 레벡도 하고 아이템도 맞춰 다음 액트 진행이 가능하다 싶으면 진행하고 힘들다 싶으면 또 레벡 및 앵벌을 반복해주세요 먼저 검문습지 탑에 있는 백작은 지옥 난이도에서 로룬까지 드랍합니다만 사실상 코룬 이상으로 그리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맨땅에서는 여기만큼 룬을 잘 모으는 것이 없으니 룬을 파밍하실 분들은 탑을 돌아주시는데 백작은 화염, 냉기내성이므로 주변 몫들을 다 잡고 전자기장으로 피를 뺀 후 용병이 마무리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타모고지에 있는 구덩이 1, 2층은 모든 종류의 아이템이 드랍되는 곳이기에 앵벌의 성지, 맨땅의 희망이라 불립니다 매찬이 낮아도 값이 나가는 소켓 아이템들이 드랍되기에 이를 사람들과 거래하면 충분히 아이템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활쟁이들이 상당히 까다로울텐데 활쟁이들 옆에 히드라를 소환해놓고 도망다니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안다리엘입니다 히드라 오브소서로 정말 잡기 편합니다 주변 몫들은 얼음보조로 정리하고 안다리엘 옆에 히드라를 소환하면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보스라서 아이템도 잘 나와요 이 코스를 돌아주면서 레버 및 앵벌을 해주시고 아까 악몽 난이도에서 영혼을 방패 못 만든다 했죠 지옥 난이도부터 4소켓이 뚫리는 모너크, 워드, 이지스라는 방패가 드랍되는데 이지스는 힘재가 너무 높아 패스하고 만약 노말 모너크나 노말 워드를 주었다면 라주크한테 줘서 4소켓을 뚫거나 이미 4소켓이 뚫린 모너크나 워드를 주었으면 룬워드 영혼을 만든 후에 스탭 및 스킬 초기화를 해서 힘을 찍어주시고 착용해주시면 됩니다 스킬은 히드라 마스터 이후에 화염 숙련, 화염구, 화염탄 순서로 마스터하시면 되며 소서리스에게 어떤 아이템이 좋지가 궁금하시다면 이 소서리스 세팅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크래프트라는 방법을 통해 필요한 아이템들을 제작할 수 있는데 이게 워낙 내용이 많아서 크래프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 카드 영상을 참고해주시고 어느정도 사냥이 되겠다 싶으면 액트2부터 플레이해주시면 됩니다 플레이하다가 막히면 레범밀 앵벌을 반복하면서 쭉쭉 진행해주세요 쭉 진행하다가 아마 액토 삼바바에서 많이 막히실텐데 맵 바닥에 포션들을 많이 준비하고 삼바바가 화염내성, 냉기내성이 같이 붙지 않고 위세 광신호라가 없으며 피해증폭 저주를 걸지 않을 때까지 리셋을 해주세요 그리고 괜찮은 삼바바가 나타나면 맵 아래쪽으로 모아준 다음 순간이동으로 위로 도망갑니다 이렇게 삼바바를 따돌린 상태에서 삼바바가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가면 바바가 오는데 한마리에서 두마리씩 본인의 역량대로 잡아주시면 되며 붙어서 전자기장을 쓰다가 한방에 죽을 수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이렇게 한마리씩 잡으면 삼바바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삼바바를 잡았으면 쭉 진행해서 바엘도 전자기장으로 피를 깎고 지옥 난이도를 졸업하게 됩니다 지옥 난이도를 졸업했을 때 마지막으로 히드라 오프소서의 앵벌 코스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액트1 맵들에다가 앵벌의 상징인 액트3의 메피스토 호칸의 고산지 순간이동진 위에 있는 엘드리치와 아래에 있는 쉔크 유닉몹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코스로 앵벌을 해주시면 되고 앞으로 소서리스가 맞춰야 할 템은 위카드 영상으로 만들었으니 참고하시고 히드라 오프소서로 시작하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바